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이거 제가 한거에요 제가 한건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맛인지 이게 음? 여거봐봐 맛있다 같 따로 먹어야 음 고기 한나먹고 김치 한나먹고 양파 한나먹고 대파먹는 느낌 음 그냥 네 진짜 진짜 진짜로 음 음 음 맛있어 음 이거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흐흫 여러분들 아침 드세요 아침 네? 네? 아아 음 스ắm 으음 이게 영색 진작있어요 음 진작있죠? 이거 먹을까? 여러분 아침 드셔요 양파 좋아하기네 양파도 가면 국무었어 양파도 가면 지방 분해드리잖아 맛있다 두 분째 파는 데가 없어 아침에 양파 자체에서 물이 나오죠? 여러분들 아침 드셔 오삼데요? 오삼데 이렇게 맛있다 근데 이게 더 맛있는데? 제육볶이인 것 같아요 안 더워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내가 한거야 이거? 응 또 더워 더워 맛있어 장과요? 이게 비린날보게 아침도 장과가리 되게 따갑게 여기다가 맛있다 아침이야? 한 10시? 어저께는 일찍 짜가지고 빨리 났어요 맛있어? 여기 좀 볼게요 어제 라믹 좀 먹고 사갖고 밥 좀 많이 먹을게요 안녕 이거 좀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아침 먹을 거야? 응 아침은 꼭 모르겠어 먹어야지 잘 맛있네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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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다닐 때 급식 먹을 때 가끔 맛있어 자기는 급식 먹을 때 반찬 먹을 때 반찬 내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친구들이 싫어할 때마다 나한테 막 주잖아 내가 싫어하는 반찬 난 나물을 좋아하거든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근데 학교 국찌개 시금치가 나온 거야 내가 시금치 좋아하거든 급식판에 시금치가 이제 다 먹기는 게 날이 준 거야 하루만 때 시금치가 그래서 어쩜 먹는지 맛있음 급식게 맛임면 큐큐 질게 음 시금치를 상추처럼 깔아 이런 게 장갑 끼고 밥을 여 마라 깻잎이랑 상추처럼 마라 그냥 고추장 이렇게 해서 먹었어 안나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와아 맛있네 고추장에 비벼먹어도 맛있어 맞아 비빔밥 맞아요 맛있게 정말 쭈욱나 소금 음 음 너무 맛있어 아 쭈꾸미 죽고 있어 쭈꾸미 죽고 있는데 이게 근데 난 흠흠흠 밥보다는 반찬을 많이 먹어 이거 맛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호카리 맛이 존나 강해요 이게 아 흠 음 여왕님 대표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잔 여왕님 드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유지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소세지 씨발 더 샀고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거 하나 둘 셋